역시! 역시! 우리 합심해서 만든 빨래 정한표 수탁관 의진이 못 놀게라 알겠어 따로 놀으면 안 되죠 오빠 쪽으로 가면 안 돼 어? 어? 여기 있어! 있어 잠깐만 이거 뭐야! 이거 무슨 가재인지 뭔지가 있어 쟤 쟤! 세우야? 펼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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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와! 뭐야? 나도 모르겠어 약간 세우랑 다르게 생겼는데 있어? 어 있어 있어 올라와 잡아 잡아 어 세우다 야 우리 세우를 잡자 아 그러면은 저기 빨간색 나름 벌레 잡혔으니까 뺨 벌레다가 갔다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 있다 있다 어 있어 형 이만해요 오 제법 크네 그래? 앞에 이 다리가 오 희한하다 찝개가 있네 가자 먹어도 되겠지? 저기 봐요 찝개가 있어 뭐 새우 원래 찝개 있잖아요 형 새우는 원래 찝개가 있어요 저기 갈라파고스에서 잡은 것도 찝개 있었잖아 여기다가 잡은 건 나 아 그래 민물새 찝개 엄청나 저거 한 20마리 잡아야지 먹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가자 엄청 많은데 어 이거 뭐야? 뭐요? 야 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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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 봐 형 가만 있어 야 일단 가져봐 그 망 가져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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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어 플래시리티 다닌대 여기 있는데 자고 맞는 거 같은데? 자고 맞지? 네 자고 맞지 맞아 맞아 잡어, 잡어 그룹 아니야 자고 맞으려면 빠르다니까 김여기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저쪽으로 한 번 한 번 이쪽으로 오자 잠깐만 이거 좀 더 앞두고 가야지, 좀 더 앞두고 가야지. 형이 손도 와 봐, 나이리야. 안 돼, 안 된다니까. 안 된다니까, 안 된다니까, 안 된다니까, 안 된다니까, 안 된다니까. 들어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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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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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. 큰 거 잡았어? 큰 거? 한 15cm? 15cm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들어갔어. 대박이야. 형. 형은 아닌데? 형만이 형. 야, 대박이다. 우와. 형. 장어로 가면, 장어로. 진짜 말도 안 되겠어. 크지는, 크지는 않은데 형. 장어 맞나? 장어, 장어. 육물 장어 맞아요. 진짜? 어, 맞아, 맞아. 여기 모양, 모양이. 맞는데요? 어, 여기. 맞는데요? 어, 여기 틀린다. 틀린다고? 뭐야? 뭐야, 뭐야. 이게 뭐야. 이 꾸러지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죽이려고요? 이, 이 혀가 있어. 혀가 있다고? 어? 얘 끝으로 봐. 난 처음에, 처음에 뱀인 줄 알았다니까? 그러니까 뱀처럼 커, 커, 커. 뭘 뱀인가 했어. 어, 어떡해. 저만요. 가로새우 차라리 이거를 세우잖아요. 세우, 세우가. 이거 얘 하나로 세워봐. 어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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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해, 망해. 몰래올거지? 아, 저 망해 한 번도 안 됩니다? 응. 클나네? 비 오는데? 가방 좀 덮어줘야 되는데? 비 오는다, 비 오는다. 이 싸울제? 아, 이 정도 괜찮아. 여기 앉을게요. 야. 뭐예요? 우와 겁나 커. 뭐야 새우야? 미안해요. 뭐야 개야 개. 개야 개. 개야 개. 어. 잡았어요. 새우 엄청 커. 아 이게 끝에 많구나. 무겁죠 이거.